안녕하세요 차원이 다른 중고차 아차입니다 이번에 만나볼 모델은 코드 익스플로러 2.3 리미티드 4WD 5세대입니다 이 차량 2016년식 주행거리 33,000km로 연식 대비 짧은 주행거리 보유하고 있습니다 엔카 진단받은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요 저희 아차에서 구매하시면 6개월에 10km까지 엔진 미션 무료 보증해드립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볼게요 탑쪽 보시면 선루프랑 루프렉 있습니다 전면 유리 전반적으로 컨디션 좋고요 이어서 본넷 쭉 살펴볼게요 본넷 역시나 깔끔한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범퍼에는 전방 센서, 전방 카메라 있고요 측면으로 돌아와서 운전석 앞쪽 휠 볼게요 휠 컨디션 좋습니다 제로 맞췄고요 6.4 0mm로 85% 남았습니다 이어서 사이드 미러 보시면 컨디션 좋습니다 도어 쪽 살펴볼게요 전반적으로 컨디션 좋네요 이어서 뒤쪽 휠 보겠습니다 휠 컨디션, 생활기스 보이지 않고요 제로 맞췄습니다 6.94mm, 90% 가까이 남았네요 테일램프 양쪽 다 깨짐 없습니다 후방 센서, 후방 카메라 있고요 전체적으로 한번 쭉 살펴보시고 트렁크 내부 공간 보겠습니다 전동 트렁크입니다 작동 잘 되고요 현재 사멸 시트 세워놓은 상태입니다 보시면 트렁크 공간 이용 가능하게 되어 있는데요 사멸 시트 접어주시면은 더 넓은 공간으로도 사용 가능하겠습니다 버튼으로 편리하게 조작 가능하고요 사멸 시트도 옆쪽에 있는 수납 공간들 편리하게 이용 가능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사멸 시트 접었을 때 공간 아주 넉넉합니다 다음 보조석 측면이고요 뒤쪽 휠 컨디션 좋습니다 도어도 쭉 살펴볼게요 사이드미러 안쪽에 후측방 있습니다 바깥쪽 보시면 컨디션 괜찮고요 마지막 보조석 앞쪽 휠입니다 생활기스 보이지 않고요 이제 실내 옵션들 보러 이동할게요 계기판 주행거리 33,369km 확인했습니다 핸들 볼게요 어댑티브 크루즈 있고요 블루투스 패드 시프트 있습니다 핸들 뒤편으로 봐주시면 차선 이탈 방지 이용 가능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차량 운전석 보조석 전동 시트 운전석에 메모리 시트 있습니다 이 차량 옆쪽에서 봐주시면 전동 핸들이랑 전동 페달도 몸에 맞게 조절 가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위쪽 선루프 볼게요 보시면 선루프 작동 잘 되는 거 확인했습니다 다음 앞쪽에는 ECM 룸미러랑 그리고 블랙박스 있고요 내려오면서 살펴볼게요 보시면 센터페시아의 내비게이션 있습니다 후진기어 넣어볼게요 후방 카메라 너무 잘 작동하는 거 확인했습니다 주차 보조 기능도 들어가 있고요 옆쪽으로는 스타트 버튼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 봐주시면 운전석 보조석 열선 통풍 시트 그리고 듀얼 오토 에어컨도 있는 거 확인했고요 내려와서 보시면 시가잭이 있고 USB도 이용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컵홀더 있고요 주행 모드 조절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모니터 한번 더 봐주시면 핸들 열선 있는 거 확인했습니다 2열 이동했습니다 공간 보시면 넉넉하게 사용 가능하겠고요 시트 볼게요 가죽 손상 보이지 않고 가운데 쪽 팔걸이 겸 컵홀더도 이용 가능합니다 그리고 아래쪽에는 콜매트 있고요 에어컨 조절 버튼 있습니다 보시면 전자제품 사용 가능하고 컵홀더 이용 가능하겠고요 위쪽 선루프 넓게 있어서 개방감 좋습니다 엔진 룸 보러 갈게요 엔진 룸 살펴보겠습니다 냉각수 적정량 있습니다 쭉 볼게요 현재 외관상 누유 보이지 않습니다 엔진 소리 일정합니다 하부 점검하기 전에 성능 점검 기록부 보고 올게요 하부 점검 시작하겠습니다 편마모 없습니다 등속 조인트부터 찢어짐 없고요 반대쪽 편마모 없고 등속 조인트부터 찢어짐 없습니다 디퍼넨셜 기어 누유 없고요 앞쪽 이동해서 미션이랑 엔진 볼게요 컨디션 쭉 살펴보시면 전반적으로 깔끔한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앞쪽 타이어 편마모 없습니다 등속 조인트부터 찢어짐 없고요 편마모 없고 등속 조인트부터 찢어짐 없습니다 사륜입니다 하부 점검 마칠게요 지금까지 포드 익스플로러 2.3 리미티드 4WD 5세대 살펴봤습니다 엔카 진단받은 완전 무사고 차량이었고요 이 차량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하단에 있는 담당자 번호로 연락주세요 차량 번호 말씀해주시면 더 빠른 상담 가능하고요 저희 아차에서는 5일간 타보고 서비스 진행하니까 직접 타보시고 결정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차원이 달인 중고차 차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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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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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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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